9, 8, 7, 6, 5, 4, 3, 2, 1 숙보, 러블리즈 정예인 아육대, 눈빛 교환 나한테는 아무도 안해 슬펐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7일 금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정예인,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 고란씨, 정예인씨가 신곡을 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러블리즈 정예인 아육대, 눈빛 교환 나한테는 아무도 안해 슬펐다 였습니다. 정예인씨가 노빠꾸 탁재훈에 출연해서 베텐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느낌은 베테네에서 날뛰는 모습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온 순한 맛이지만 어쨌든 반응도 좋고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특히 아육대에서 아무도 정예인씨와 눈빛 교환을 안 했다는 내용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술로 푼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고요. 다들 눈이 삐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쵸? 뭐 누군간 계속 바라봤는데 예인씨가 외면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말을 이렇게 한 거겠죠. 아무튼 김지영씨에 이어서 정예인씨까지 나온 걸 보니까 그 웹 예능에 뭔가 베텐러가 숨어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 보신 분들 가면 계시면 얼른 가서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고 긴 얘기는 다음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씨, 정예인씨와 생방송 더잡 퀴즈쇼하는 날이고요. 생방송 때는 지혜 대 예인 대결 구도로 오디오 퀴즈 풀어볼 거니까 과연 둘 중에 누가 이길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 생방송을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채팅창에 유희관 희유님 그냥 본인이죠 유희관 노래 좋다 배하라고 남겼습니다 채팅 참여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714님 배디 요즘 일도 운동도 재미없고 인생의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잘 지나가길 바란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힘내볼게요 힘내라고 해도 힘이 안 나죠 사실 권태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기도 하고 그 사이클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릴 방법이 하지만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 기계적으로라도 그리고 의무감으로라도 어쨌든 부여잡고 일단 하다가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지 이 타이밍에 다 내려놓으면 마치 이제 갑자기 식욕이 확 돌았을 때 밥 먹는 사람처럼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꽉꽉 잡고 계세요 배성재는 일이 잘 풀려서 이해 못해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사람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나가니까 해야 되는 것들은 최소한 다 일단 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쉬셔도 되고 9627님 오늘 홍대에서 네잎클로버를 2천원에 팔더라고요 2천원으로 행운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눈물의 여왕에서 본 네잎클로버 그건가요? 이거 유료군요 행운도 유료다 박우추님 16년부터 배텐 듣는 팟수입니다 둘째 아이가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났네요 첫째처럼 둘째도 배텐 조기교육 잘 시킬 수 있게 건강하게 퇴원하길 바랍니다 응원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2016년부터 들으셨으면 원년부터 들으신 거네요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배텐 뉴스로 키우시겠다 배텐 세습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잘못된 조기교육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데이은 배텐 그렇죠? 건강하고 행복한 거죠 8774님 오늘 놀머 티켓팅을 했는데 제 앞에 8만 명이 있는 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취소표 구해서 꼭 가고 싶네요 이 러블리즈가 출연하는 놀머축제 예 이거 예약이 엄청나가지고 티켓팅 광탈했다는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러블리즈가 대단한 얘기겠죠 승빈님 내일 여행 가는데 기쁘네요 배텐 38일 차인데 항상 10시는 배텐과 함께 할 거예요 제주도 가는데 어디 관광지 가는 게 좋을까요? 극피라 모르겠어요 제주도 어쨌든 너무 가고 싶은 데를 여기저기 찍어서 가면 생각한 것보다 제주도는 굉장히 넓은 섬이기 때문에 4등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서남북 대충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보통은 주말에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면 그 중 네 군데 중에 하나만 사지선다로 하나 골라가지고 계시는 걸 그 안에서 어차피 다 있어요 돼지고기도 있고 해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집도 있고 넋살이 극찬하는 함덕해변 이건 어떠신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더잡 퀴즈쇼 함께 할 분들입니다 생방송 카메라에도 굴욕없는 미모를 뽐내는 두 분 언니 유지혜씨 동생 정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인씨가 6월 4일 며칠 전 생일에 맞춰서 신곡 발매했습니다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맞아요 오늘 저희가 오프닝송으로 틀었는데 어머어머어머 홍보를 잠깐 해주신다면 이제 여름이 오기는 했지만 항상 너에게는 어떤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하는 그런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6월에 내는 봄 노래 그렇죠 근데 제가 챌린지를 찍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챌린지는 저는 댄스곡인 줄 알고 찍어드린 건데 이게 아까 오프닝송 들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산들바람 같은 느낌 오프닝송으로 제 노래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설마? 나 나온 지가 얼만데?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송적으로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 리뷰 보내드렸잖아요 너무 킹받게 청순한 느낌으로 뮤비를 찍어서 열받았다 맞아요 맞아요 베디가 정말 안 어울린다고 청순한 척하는 거 너무 열받았어요 청순한 척하면서 그 남학생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네 부끄러워하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 아는 표정이지 않아요? 남학생 그냥 부어 삶아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전혀 무슨 말씀이세요? 남학생이 두려워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뭔가 막상 교복 입으니까 좀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아니 뭐 입은 건 어울리는데 청순한 척하는 게 킹받는 거죠 탑100위 배성재님의 100점 만점에 몇 점? 99점 그 1점은 뭐죠? 청순한 척해서 열받아서 뺐습니다 인정입니다 야생동물 만난 남학생 느낌이라고 약간 두려워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챌린지 찍은 왜 이렇게 빨라요 템포가? 이제 챌린지를 발라드 곡으로 찍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챌린지용 스피드업 된 음원으로 챌린지를 만들었어요 베디가 지혜 언니가 찍어준 게 조회수가 제일 높고 역시 언니 유지의 2등, 3등인가? 베디가 댓글이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아플이죠? 네 그 너무 징그럽게 유연하다부터 해가지고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잘하시죠? 저는 약간 뭐 어차피 징그럽게 유연하고 열받게 유연한 거 알고 있는데 기왕 그럴 거면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1트에 한 걸 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말 유연성도 있으세요? 다리 찢기라던가? 아 저 장난 아니게 유연합니다 아 진짜?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방송댄스랑 재즈댄스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냐고 아 진짜? 그 발끝 포인트 하는 거 있죠? 포인 포인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 까지가요?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 해보는 분이 유연하냐고 제가 타고나게 약간 연체동물 같은 게 있습니다 아 뭔가 싫어요 약간 물개, 수달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연육동물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타고난 족발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레슨이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하신 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2089님 내노봄 챌린지를 봤어요 제라는 상큼하고 베디는 안무 숙지가 덜 된 느낌 직접 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괜히 읽어내요 이미 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프로 아이돌들은 이런 챌린지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곡 같은 거, 댄스, 안무 이런 거를 얘기하면 바로바로 따나요? 바로바로는 당연히 못 따고 한 몇 번 배워야지 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한 두세 번 따라서 하고 왜냐면 예인이도 그때 처음 보고 저랑 같이 배웠어요 맞아요 제가 언니랑 보홀에 놀러 갔을 때 그때 저도 처음 외워가지고 제 챌린지를 같이 거기서 서로 처음 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경력자들이 하니까 뭔가 그 춤선도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제일 남달래시잖아요 느낌이 춤선도 저 같은 아저씨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아 멋지다! 백굴렁 백굴렁? 백굴렁 굴렁굴렁 option 네 여러분 많이 조회수 올려주시고요 꽃보름달별님 지혜는 하나만 했지만 저는 다음주에 임플란트를 두개째 박아요 가짜여도 그 속에 감춰진 아름다운 모습이 좋아요 응원해요 유지혜의 깡 혹시 임플란트 한 이후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아니 유지혜 짱도 아니고 유지혜 깡 너무 지금 되게 약간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게 왜냐면 지금 막 노빠꾸 탁지훈 나왔다 음원 나왔다 지혜는 하나밖에 안박았지만 임플란트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임플란트의 어머니같은 느낌이죠 지혜는 하나였으나 저는 두개고요 유지혜로 인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면 그 젊은 사람들 20대 이미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유지혜 시어보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오브 맘 맘 오브 임플란트죠 맘 오브 임플란트 어머니 임플란트잖아요 그거는 네 마더 임플란트잖아요 마더스 임플란트 정혜인 깡 이렇게 꼭 자매처럼 닮아갑니다 자 근황투크 여기까지 해보고 함께할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두 분이 같은 팀이 아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고요 더 많은 문제를 맞힌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청취자 참여도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저희 둘 중 한 명의 이름을 넣어 응원 문자를 보내주세요 응원한 사람이 이길 경우 이긴 사람 앞으로 응원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단 양쪽 응원은 안되고요 지혜 또는 예인 둘 중 한 사람만 응원해주셔야 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대3가 축구카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생방 특집으로 음악 퀴즈를 내드릴 거고요 청취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로 갈비 식사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더잡 퀴즈쇼 첫 번째 음악 퀴즈 나갑니다 자 노래 제목을 마치는 퀴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알파 딸이 지금부터 어떤 노래 가사를 영혼 없이 읽어드릴 건데요 가사를 듣고 가수와 노래를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겠다 싶으면 9호 본인 이름을 외치시면 되고요 먼저 외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3초 안에 대답해야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정답을 아시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선물 갈비 식사 이용권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가사 들어보시죠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 꿈만 같아서 나 내 자신을 자꾸 꼬집어봐 너무나 좋아 네가 날 혹시 안 좋아할까 봐 혼자 얼마나 애태운지 몰라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봐 아 지혜! 어! 엄 지혜! 엄 지혜! 엄 지혜! 원더헐스 제목은? 어머나 노래 제목은? 다시 한번 텔미 텔미 어머나는 장윤정씨 거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예 야 지혜씨가 먼저 득점을 했어요 나 오늘 다했다 정답입니다 편의점 상품권이 정립이 됐습니다 자 유지혜씨가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요 출발 좋아요 네 채팅창에 못된 사람들 많네요 그죠 예인아 봐준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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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텔미 정답 보내주신 분들 선물 또 드립니다 소개해주세요 번호 좀 네 3363님 7529님 7593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접대게임한거 아니냐고 하시는군요 아 전혀 아닙니다 네 자 2번 문제 나갑니다 드라마 OST를 듣고 어떤 드라마인지 드라마 제목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제목을 알겠다 싶으면 9호 본인 이름을 외쳐주세요 먼저 외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고요 기회 잡으면 3초 안에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문자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OST 나갑니다 어 이것은 자 예인 예인 도깨비? 도깨비? 정답 노래 제목도 하나요? 누가 불렀죠? 크러쉬 선배님? 정답입니다 어 순간 그거랑 헷갈렸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입니다 크러쉬의 뷰티풀 노래 제목까지 맞힐 필요는 없었고 도깨비만 맞히면 되는 거였는데 어 그래요 드라마 보셨나요? 아니요 노래만 안다 언니 도깨비 안 보셨어요? 유지혜가 드라마를 안 봤어요? 도깨비를 안 봤는데 너무 멤버들이 많이 얘기해가지고 다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저희 멤버 이제 명은 언니가 그 이 드라마에 정말 광팬이었어가지고 어 아니 한국 드라마를 유지혜가 안 봤다? 이거 뭔가 도깨비 작가님이 굉장히 속상하고 공유씨도 엄청 속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머 공유 선배님이 속상하시대요 언니 때문에 나 때문에 속상하면 봐야지 KBS 1TV 일일 드라마까지 다 챙겨보는 유지혜씨가 정말 공전의 히트를 한 도깨비는 안 봤다 음 그래요 자 정답 자 소개해주세요 네 2745님 6512님 3113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좀 뭔가 쉬웁네요 그러게요 네 어허 생일이라서 그런가 누가 생일이에요 네? 아니 두 분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아 생일 주간이었어서 네 자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만큼은 치열하게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유지혜씨 정예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생방 특집 음악 퀴즈 대결입니다 자 역시 지혜 예인 응원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자 지혜씨거 지혜가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7576님께서 저희 엄마 이름도 지혜라서 지혜 응원합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 치과에서 일했어 그러면 잘하면 유지혜씨가 유지혜씨를 지혜씨가 지혜씨를 임플란트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그 병원 어딘지 살짝 알려주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연관점이 두개나 있다 그렇죠 네 이 분이 진짜 그 맘 오브 임플란트시네요 그러게요 네 엄마 임플란트 네 맘 오브 임플란트 다음은요 1, 227님께서 유지혜 선생님 힘내시라고 지혜 선택하겠습니다 질건 알고 있습니다 1대1인데 네 지금까지 지혜씨가 이긴 적이 없죠 아 0승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피지컬 차이네요 그죠 근데 언니가 가끔 더 많이 맞출 때도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탁 스틸 그러니까 피지컬 차이가 네 젊은 게 좋다 참 다음요 4588님 유지혜 응원합니다 어차피 이기는 건 정예입니다 어의정이네요 어의정 무관의 지혜 네 그리고요 8774님 지혜가 이길 때까지 보냅니다 첫 촉대로만 가자 가자 네 첫 촉이 제일 정확할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예인씨 거 응원문자 네 1115님 고라니 정예인 한 표 노래 너무 좋아요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네 거기 이제 그 굉장히 청순한 예인씨를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느낌으로 몇 년도까지 하셨죠? 저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베텐을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네 베텐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베텐에서 왜 그런다기보다는 원래 이게 저인데 아 그럼 옛날에도 그 가식 청순 그 시절에 그 시절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랬겠네요 아니 뭐 가식은 아니고 그냥 굳이 뭔가 그렇게까지 드러내지 않은 것들이 있었죠 왜냐면 약간 무섭기도 하고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위장 청순 그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뭐 4435님 어차피 우승은 정예인 1499님 정예인 응원한다 정예인 깡 0310님 예인 언제나 그랬듯이 가사인가요? 네 이번에 노 박고 나와가지고 그 아추 오랜만에 추셨죠? 살아있더라고요 여전히 아 그럼요 선이 예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선이 예쁘다 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왜왜 선은 또 배디가 최고죠 아 그쵸 그쵸 꿀렁선 배꿀렁 자 그러면 거꾸로 노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3번 퀴즈 나갑니다 지금부터 가요 한 곡을 거꾸로 플레이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곡인지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겠다 하면 9호 본인의 이름을 빨리 외치면 기회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정답을 아시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자 중에 골라서 선물로 갈비식사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아 역재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나요? 잠깐만요 어 나올 것 같나요? 이게 역재생 퀴즈가 제일 열받는 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안 튀어나와요 맞아요 자 거꾸로 재생 거꾸로 노래 뭘까요? 무슨 노래였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 지혜는 모르겠다 저는 뭔가 가수는 알 것 같아요 가수는 알 것 같다? 네 하지만 말해서 유지혜에게 힌트 주고 싶지 않다? 아니 뭐 언니도인데 뭔가 말해도 모를 것 같은데 못내요 아 유지혜는 모르는 가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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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뭔가 그 노래 분위기가 좀 뉴진스 분들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 뉴진스 같다 네 그렇지 않았나요? 하지만 곡 제목은 모르겠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뒤에 좀 약간 더 들었죠 그쵸? 약간 빨라진 느낌이 있었죠? 모르겠어요? 지혜씨 혹시 지금 주무시나요? 그냥 한번 던져볼게요 유진스 분들의 하이포이 하이포이? 네 오 만약에 틀리면 지혜씨한테 다음 기회가 갑니다 그럼요 네 정답입니다 나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었잖아 네 오 이게 또 맞네 아 유지혜씨 첫 골은 넣었지만 바로 또 이인씨가 역전합니다 2대1로 정예인 역전 와 정답자가 많이 나왔네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대단한 덕후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노래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딱 듣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아까 채팅창에 진짜요? 예 자 유지혜 주워먹지도 못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나 한이 아닌데 개추놀렀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오늘 좀 쉬웠다 근데 오늘 근데 전체적으로 막 어려운 느낌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늘 봐왔던 전개라고 어머 어머 지금 제작진분들께서 지금 4번 문제 패스하고 5번 문제 영화 퀴즈로 간다고 왜죠 왜죠? 4번도 쉬운가봐요 아니면 4번도 내가 못 맞힐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나요 그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정답 선물 받을 분 소개해주세요 네 4435님 4617님 2165님 축하드립니다 네 4번 퀴즈 영어 문제 아니냐고 자 늘 봐왔던 전개 결국 레알 예인이 앞서간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화 퀴즈 나갑니다 영화 제목 마치기 퀴즈고요 단계별로 영화 대사를 들려드릴 텐데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주세요 9호 이름 외치시면 기회 드립니다 총 5단계까지 있고 단계별로 점점 쉬워집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갈비식사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1단계 나갑니다 영장본지 오래됐지 내가 금방 보여줄게 가자 어? 이거 몰라요? 영장 안 본지 오래됐지 내가 금방 보여줄게 얼른 가자 이거 몰라요? 전 1단계만에 알겠는데 우와 진짜요? 역시 진짜 영화 광이시네요 근데 어떤 배우분이 대사하신지는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아세요? 그 성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역 했던 분? 아 아니면 그분인가? 그 도둑들인가? 이거? 정답 도둑들 정답 도둑들? 틀리면 지혜한테 기회 넘어갑니다 아 뭐야 나도 듣다 좀 늘 봐왔던 전개 아 뭐야 3대1입니다 3대1 뭐야 농락해 제발 정민씨 일부러 농락한거죠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제가 그 선배님 그 주진모 배우 네 나온 영화가 도둑들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도둑들 얘기라서 아마 거기서 경찰로 맞아요 야 정확하네 왜냐면 이게 주진모 배우가 또 신스틸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조연을 많이 맡으시는데 워낙 다작을 하세요 맞아요 타짜에도 짝귀로 나오셨고 그리고 어 그렇죠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웅얼웅얼하는 그 대사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 도둑들 안 봐가지고 아 진짜요? 아니면 또 천만 영화인데 그걸 안 봤어요? 제가 도둑들을 영화관에서 세 번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좋아해서 어릴 때 누구랑? 다 다른 사람이랑 한 번은 가족들이랑 한 번은 무용학원 언니 오빠들이랑 다 같이 선생님이랑 한 번 더는 그냥 친구랑 봤던 거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지혜 왠지 힘없어 보인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저요? 아니 농락했어 오늘따라 정리는 너무 나빠요 다음에는 KBS 1TV 드라마 퀴즈 좀 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일일적으로 가죠 다음번에 일일 드라마로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밸런스 패치 차원에서 지금 생방 대결 때는 예인씨가 너무 압도적인 페이스니까 유지혜에게 앞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대사를 듣고 배우가 누군지 맞히면 아이 진짜 이거 배우가 누군지만 맞히면 기분 나쁘네 도둑들이고요 근데 이제 영어를 안 맞으니까 네 이거 진짜 쉬울 거예요 언니 네 쉬워요 네 배우만 맞히면 0.2점씩 드릴게요 네 200원씩 아 이게 뭐야 0.25점씩 드릴게요 0.25점씩 자 먼저 나 몰라 2단계 나갑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2단계 책임져 무슨 책임 어 자 구부인이잖아요 쏠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배우가 두 분 나왔으니까 0.2점씩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당 0.2점씩 쏠 수 있어 자 두 분 나왔어요 여자 남자 김혜수 선배님 그리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 목소리 못 들었어요 아 여자만 듣느라고 뒤에는 못 들었어요? 네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져 무슨 책임? 무슨 책임? 무슨 책임? 그 분 있잖아 아 누구야 누구야 어디 나온 분? 아 설명으로 그 나이 많으신 분 아저씨 아저씨 나이는 다 많죠 지혜씨에 비해서 김윤석 김윤석이에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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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나이 많으신 분이 뭐예요 여기서 두 분이 약간 러브라인 맞죠 나 모르는데 맞는 거 주진모 김혜수 김윤석 어떻게 보면 타짜로 치면 정마담 아귀 짝귀죠 오 그러네요 그렇기도 하죠 둘 다 이제 최동훈 감독님 영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0.4점 정립했고요 맞아 뭔데 떨려 자 3단계 나갑니다 혹시 너 나 사랑하냐? 이 목소리 이 목소리 누.. 누구야? 언니가 완전 아는 목소리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너 나 사랑하냐? 힌트 힌트 최근에 정말 공전의 히트 드라마가 나왔죠 김수현? 맞아요? 네 김수현 아 김수현 선배님도 나오는구나 그렇죠 잠파노 역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단계 자 수컷은 빠져줄게 이 목소리 누구예요?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고요? 이것도 정말 언니 모르실 수가 없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배우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수컷은 빠져줄게 이유를 몰라요? 알 것 같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 수컷은 빠져줄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민희씨 조롱하지 마시고 마동석 선배님 마동석 선배님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 유명하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예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빠지고요 이정재씨입니다 이정재 배우 오직원 게임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배우이시기도 하죠 자 마지막 5단계 퀴즈 키스할 때 있을 때 힘 좀 빼라 이톤 누구죠? 전지현 선배님 맞아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 틀리고 이렇게 되면 0.8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지혜는 이렇게 되면 1.8점 예인씨는 3점 네 이거 뭐 그냥 반올림해서 주시면 안 돼요? 뭘 반올림을 해요 자 그리고 정답 도둑들 보내신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홍유진님 0720님 6292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자 3대 1.8이고요 1.8점 지저분한 거 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 문제 1.2점짜리로 가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머 좋죠 뭐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솔로 포크 가수의 노래를 들려드릴 겁니다 네 노래를 듣는 동안 목소리를 추리해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오 가수 이름이요? 가수의 이름은 바스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응 음 가늘일까 네 마음이 서러워 현실일 뿐이야 Nederland yaş 노래 좋네요 솔로 포크 가수의 노래입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고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이 가수를 마치는 퀴즈였고요 두 분이 바스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돼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모를 수는 또 다른 유명한 힌트 마지막 최근 한 달 안에 두 분이 이분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 저희 가요? 네네 그럼 이사오로면 안 돼 써주세요 써주세요 이거 약간 두뇌게임으로 가야 돼 두뇌게임? 무슨 의미죠? 저희가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요? 네네네 자 누굴까요? 쓰셨습니까? 쓰긴 썼는데 이름 석자예요 그럼 전 아닌데 전 네 글자인데 이름 석자 힌트 드립니다 이름 석자라고요? 이름 석자고요 예명을 쓰세요 예명? 예명? 네 본명이 아닌 예명을 쓰고요 저 이거 한 달 안에 얘기를 했다고요? 네 글자도 가능하다라고도 하는데 네 글자가 뭐가 가능해요? 딱 봐도 아니구만 왜냐면 다르게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도 전혀 모르겠는데 공개해주세요 유인씨는? 저는 유리상자 선배님 유리상자 유리상자 하면 듀엣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몰라가지고 제가 한 달 안에 언급한 그 선배님이 유리상자 선배님들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 그 유리상자 그때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응색도 전혀 다른데 그럼 유리상자 선배님을 그때 그 조롱했잖아요 유리 구두라고 아니 조롱이 아니고 조롱해놓고는 아 맞죠? 아 유리상자 알죠?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아니 약간 문이 열리네요 이 목소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자 유지혜 공개 저는 아까 저희가 그 노빠꾸 얘기했어가지고 헐 설마 탁재훈 아 맞는 것 같아 탁재훈 정답입니다 예의다 너무 석취이다 대박이다 예의다 너무 석취이다 너무 석취 놀랍게도 여기서 유지혜가 이겼어요 센스 센스 정예인은 도대체 몇 명을 보낸 거예요? 진짜로? 바로 어제 공개된 노빠꾸 탁재훈인데 그분 목소리를 이렇게 까먹어요? 대박이야 이거 뭐야? 아니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우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컨츄리는 원래 가수잖아요. 그건 컨츄리. 컨츄리 뭐에요? 컨츄리 꼬꼬. 아 유지에 가만히 있었어야지. 컨츄리 꼬꼬 아는데 순간 얘기하면 안되는건줄 알았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 댓글보니까 컨츄리 코코라고 써있는 분도 있던데. 컨츄리 꼬꼬. 코코 하니까 뭔가 애니메이션 생각나던데. 그러게요. 아 네 글자 에스파파로 해도 되죠. 에스파파. 와 대박이다. 얘인아 고맙다 야. 어머 언니. 지금 처음으로. 아 문제 또 있나요? 네네. 아 또 있구나. 자 3대 2.8점. 마지막 문제 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전주 듣고 노래제목 마치기 퀴즈에요. 지금부터 어떤 한 가요의 앞부분 0초에서 1초까지 전주 1초를 들려드릴건데요. 잘 듣고 어떤 곡인지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스피드 퀴즈죠. 정답을 알겠다 하면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이제 나갑니다. 예인. 자 여기서 유지혜 역전 가능하느냐 예인씨가 틀리면 지혜로 갑니다. 정답은? 예인? 제목이 정확하지 않지만 미스에이 선배님들의 다른 남자 말고 끝 지혜 지혜 미스에이 선배님들의 다른 남자 말고 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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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너는 왜 일부러 가야해? 아니 나 진짜 그거가 끝인줄 알았어. 에이 거짓말 하시지 마. 유지혜 역전. 아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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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몰랐어요. 진짜 너가 제목까지인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를 빼먹었기 때문에 유지혜에게 근데 유지혜도 뚝심있게 너를 한거잖아요. 그죠? 하하하하 역전승을 거뒀어요. 아하 이거 놀랍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채팅창에 예인아 티 안나고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인이 연기가 늘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진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찌됐건 지혜가 이기는걸 보긴 봤다. 그죠. 역배가 승리한다. 유지혜 첫승 직관 미쳤다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 이거 직관인가요? 실시간으로 보신거죠. 자 올해 안에 이제 지혜 우승 볼 수 있나요? 어 자신있습니까? 어 자신있습니다. 오늘 이 촉대로만 간다면 이 두뇌로만 간다면 뭐 그래요. 대단합니다. 어 정답 아까 다른 남자 말고 너! 끝까지 보내주신 7576님 2912님 6244님 선물드리고요. 어 놀랍게도 지혜씨 응원을 계속해 주신 그런 분께도 선물드릴 때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1227님 4588님 8774님 6901님 8391님 네. 선물 보내드릴 겸. 그렇습니다. 어 이거 그 둘 다 걸면은 저희가 제외하는데 네. 지혜씨만 응원해준 네. 그러니까요. 선물을 사실 받을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이라 봐야죠. 근데 네. 딱 뚝심있게. 자 끝인사 해주세요. 끝곡 소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끝곡은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꾸세요. 안녕. 안녕. 안녕.